난 꿈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하지. 적당히 앉아치는 그런 직업. 그리고 가장 어리고 예쁠 때 결혼을 하겠지?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서. 뭐 아이는 한두 명?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지. 이걸 달리 정리할 말이 없잖아? 있는데? 지랄. 지발 좀 살아야. 무서워. 뭐 암튼. 내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도 될까? 싫다고 하면. 어떡할 건데. 난 좀 직답 쪽이라. 인내심도 없고. 그래서 뭐. 싫다고? 아 인내심. 안 되겠다. 네? 친구는 왜 괴롭혀? 다시 또 이런 일로 오기만 해. 엄마 다 왔다니까 가봐. 친구 아닌데. 근데 아저씨. 우리 엄마랑은 정확하게 무슨 사이에요? 그래서 엄마 이혼할 때도 도와주신 거구나. 우리 아빠 바람피운 증거도 착착 모아주고. 난 또. 우리 엄마랑 잤는 줄. 응?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? 엄마. 오늘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. 경찰서까지 갈 줄 알았나? 그 부분이 실망이야.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해서. 그리고 재준이랑만 놀라니까 심심하면 살아 껴서. 어서와, 동훈아.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. 사과하려고. 헛을 거지? 그래서 말인데, 동훈아. 이제부터 니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? 못났어.